교회 안에서 기도의 은혜를 받아요 칙칙폭폭 교리 이야기 기차가 출발합니다 뿌 뿌 38과 교회 안에서 기도의 은혜를 받아요 소곤소곤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이뤄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 할수록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교회 안에서 기도의 은혜를 받아요 38과 교회 안에서 기도의 은혜를 받아요 소곤소곤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친구 얼굴 스티커를 붙여 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할아버지 얼굴 스티커도 붙여 보아요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 할수록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교회 안에서 기도의 은혜를 받아요 두기를 쫑긋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예쁜 두 손무와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